남자친구가 여기서 점을 봤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알아보려고요 진짜 여기서 점을 봤는지 아니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아니 다들 인터넷에 가서 점을 봤다 저한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임서라씨가 매일 통화를 한대요 저한테 매일 통화한다고요? 네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지원하게 하는 이 아이인건지 네 진짜 뭐 그냥 뭐 무당으로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무당하고 차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당 누구냐고 제가 저한테 얘기한 무당 임서라씨랑 그 두 분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한테 지금 그러더라고요 무당이랑 사귀고 있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네 이게 무당 임서라씨랑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은하가 남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연주에 대해서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네 전화를 누나가 갖고 있지도 않아요 네네 누나 신딸들이 갖고 있고 일단은 제가 임서라 그분들 믿어요 네 그런데 이 남자분이 좀 거짓말을 잘 해요 네 그분한테 꼭 전해주세요 말 잘못하시면 저희 명예훼손을 고소할 수 있어요 이거 남자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엮이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예 들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믿고요 나중에 점이나 보러 오세요 혼자 볼 거야 아니요 저기 남자친구라고 생각되나 그분 남자친구였던 헤어졌어요 오늘 헤어지라고 저녁 응 저녁 응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그분이 그 남자친구분이 유튜브에 무당분들 많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임서라분하고 또 다른 무당 집에 갔었다 그러면 저녁 보러 네 갔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얻었고 어떤 어떤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보러 왔나 보지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무당한데 들은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 해주는 거예요 남자친구분이 네 근데 임서라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 임서라분이랑 얘기를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래요 그게 뭔 소리야 나한테 정을 보고 갔대 예예 다른 선생님한테도 정을 받고 남자친구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임서라분이랑 매일 통화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임서라분이 이제 이네한테 가서 저게 됐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탄이야 이거 네 아 잠깐만 미안해 아니 표정은 관리 좀 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임서라분이 이제 동호 두신하고 나 남자친구한테 내가 날랑 매일 통화를 해 그래서 그 얘기를 언니한테 전화인데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임서라분이한테 안 갔다 갈 거예요 그거 다 뻥이래요 다 뻥이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 여자가 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네 남자친구가 나를 팔아먹었다고 네 그렇게 된 거 같아요 저는 이제 임서라분이 이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늘 딱 얘기를 하는 폭로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 남자친구가 전화번호는 왜 뻔이야 내 좀 있다가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게 매일같이 전화는 나랑 통화를 하고 남자친구가 그거를 언니한테 매일같이 전화는 네 전화번호는 생각이 들고 예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서라분이 아니라 주위에 무당분이 한 분 계시는 거 같아요 예 근데 그게 그런 게 좀 이제 알고 싶기도 하고 제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 얘기를 했는데 매일같이 뭐라 언니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냥 이제 그 무당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 있잖아요 그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어떻고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성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통 무당들이 아 보통 아 제가 저 맞추기는 맞추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맞추기는 맞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잘 맞추신다 그분 되게 잘 용하시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시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오늘 말이 확 이렇게 뒤집어서 바꿔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는 여기 올 때까지 나라는 사람이 남자친구랑 맨날 동원하면서 조종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네 아니 저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한 마음이었어요 예 예 많이 조언을 해주시나 보다 근데 이 남자친구가 임서라 씨를 얘기를 하신 거지 다른 분 누군가 있는 거 같아요 옆에서 근데 그 말하는 게 꼭 무당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물어보면 되지 어디 다니냐고 얘기를 안 해서요 말만 매일같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야 매일 통화를 한대요 임서라분이랑 매일 통화를 해서 자기가 어떤 걸 물어보고 그분이 대답을 해 주신대요 자기는 여기 vip래요 여기 vip라서 2,15에 나 남자순위 몇 명 없는데 vip라고 네 그 혹시 모르시죠 31년생 박지 이거예요 이름이 뭐 이름 얘기하지 마요 여기 방송 나가니까. 자 보세요. 이거죠. 네 맞아요 아니 봐 봐. 아무 흔적 없죠. 그지. 우리가 예약을 받거나 도우 오면 여기 흔적이 남아요. 이 남자분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사실 제가 또 힘들기는 해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면 헤어진 게 당연한 거지. 그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럼 그게. 자 내가 헤어지려고 하는 애 또 너무 힘든 힘이 들고요. 뭐가 힘이 드는데. 헤어질 때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막상 헤어지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그 사람 몇 살이야. 그 두 살 어린 81년. 81년생이요. 그래서 용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여기 전보를 왔냐고 오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요. 여기 안 왔다요. 여기 저희는 여기를 그전에는 계속 임서라 분 얘기를 하더니 오늘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안 왔다 본인은 여기를 간 적도 없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다 뻥이었다. 그니까 뻥치는 남자친구까지. 왜 만나라는 거야. 제가 선생님들 여쭤보려 봤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정말이야. 근데 그전까지는 오늘 나를 나한테 전화하고 매일같이 자기가 도움을 받고 매일같이 전화하고 브이아이피라면서. 브이아이피들 맨날같이 전화 안 해요. 미안한데. 그리고 손님이 브이아이피가 오리고 뭐. 뭐야 그런 게 오랫어. 그래서 제 생각에 어떤 누군가 한 명이 있는 거 같아요 본인 옆에서 얘기해 준 사람이 인사하고 말고. 자꾸 나 얘기하지 말고. 내가 확인 시켜줬지. 응 그 음은 좀 사라졌네. 그러면 인제 점을 볼 거는 내가 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가 가장 중요. 예 어떻게 예 맞아요. 그지 앞으로도 받고 나서 점 봐줄 테니까. 네 나가서 내 이름은 네. 거론하지 마요. 거론 안 해요 예 예 그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야. 예 예 나는 본 적도 없고 내가 전 본 적도 없고 여기 내역도 없어요. 예 예 내가 전화를 왜 안 받고. 그래서 솔직히 전화했을 때도. 솔직히 남자 말을 조금 안 믿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전화해 볼까 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볼 적에는. 남자친구가 얘기할 때는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 같은데.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갑자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거 뻥이었다. 오늘 몇 시에. 오늘 열두 시 넘어서요. 점심 열두 시 넘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급하게 예 전화를 해서 예. 뻥인 줄 알고 들어온 거야 확인하러 돌아온 거야. 아니 계속 말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믿었거든요 도와주시나 보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랑 연락하는 거 아니고 저게 뻥이다. 그니까 그전에 연락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이 사람이랑 이거까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확인 시켜줬잖아 지금. 확인 시켜줬는데 거짓말을 이것까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는 뭔 얘기인 거야. 언니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나도 힘든 거예요 예 그지. 근데 확인 시켜줬잖아 됐잖아. 그죠. 전화기 드릴까요. 확인 더 하실래요.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세요. 근데 올 때 마음과 지금 앉아있는 마음이 내가 볼 적에 이래서 이래서 조용히 하고 이래서 나간 거야. 근데 와서 올 때 마음과 지금 앉아있는 마음이 틀리네.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들어올 때 마음과. 막상 앉아서 마음과 이제 아니구나 하고 이제 앉으니까 이제 안 둬야 한숨을 쉰다고.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미심쩍었던 거지. 사실. 순전이야 똑바로 얘기해. 아니 꼭 의심 손님은 의심한다 이제 남자친구를 좀 더 의심을 하긴 했어요 사실은 제가요. 그지 믿기는 그 말이 이제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지금 내가 보여. 그렇네. 네. 그럼 이제 다 날라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의구점이고 나발인 거야 vip 뭐 다 날라갔네 어. 힘들어서. 아니 미안해 내가. 네. 내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려고 요즘 이러고 있거든. 응 응. 근데 이거 보면 남자친구가. 응 나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건 맞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새끼 잡아죽실 수도 있어. 제가. 그래 제가 모르고 싶어요. 그건 본인 남자친구가 잡아죽시면 되고. 왜 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가지고 거론하는 그 본인을 남자친구가 봤을 때 본인 점을 뭘 봐줘야 되니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헤어져야지 도라이랑은. 근데 뭐가 힘들어. 같이 미칠 거야. 나는 헤어지는 게 조금 힘들어가지고요. 어차피 의심이 들어갔다며. 그리고 확인 시켜줬잖아 그러면 본인 남자친구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네 그 무당이라는 우리 같은 사람들 끌어서 악용을 한 한 사람 가지고 뭐가 사랑을 하고 뭐가 이래. 이 사람 없으면 남자 못 만날 거 같아. 앞으로 어떻게. 남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별 통보했다면서요. 그동안에. 썰레발레 떨든 뭐 무당을 이용했던 간에 옌병을 했던 간에 그것도 거짓말이라면서. 근데 그런 사람을 왜 못 놓는 거니. 나와요 병 정신병에서. 언니만의 정신병에서 나와. 언니의 삶의 목표가 그 남자가 전부가 아니야. 믿고 싶었지. 믿었고. 따지지도 않고 의심도 안 해보고 했었지 근데 내 스스로가. 왠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가고 그지. 네. 어느 순간부터 그랬다고. 그지. 언니도 해야 돼야 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마지막 끈을 못 놓으니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것이 미안하지만 오늘 얘기가 아니고 어제 얘기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 언니가 병이 들었어. 내가 지금 냉정 찾고 언니 전보니까 잘 들어. 그 사는 옆에 어느 무당이 있든 옌병이 있든 간에. 자기 인생을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하지 않는 남자를 왜. 왜 잡아. 그래서 뭐가 이루어. 더 힘들어지고 싶어. 더 아프고 싶으세요. 더 그 사람의 가만히 있어 거짓말에 거기서 놀아나고 싶어요. 혼자 살아도 힘든 세상이잖아 지금 그지. 잘못하면 내가 모든 걸로 그걸로 시작해도 나라는 정신병이 걸렸잖아 지금. 아프잖아 돌아버릴 것 같잖아. 언니 누가 보면 언니 모여 씌였다라고 하겄다. 어? 누가 보면 니가 지금 너 남자친구가 나라는 사람이 이름을 거론하고 맨날 vip고 나랑 매일같이 통화하고 아주 쑥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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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언니한테 넘겨주는 그것도 언니가 만들었겠다라고 언니한테 이제 의심이 가겄다. 이 사람아. 응. 버리면 가능한 일이야. 버리면 잠시 힘든 것뿐이야 근데 헤어지야 통보 잡았는데 뭐. 그냥 이별에 대한 아픔만 즐기세요. 그리고 제가 남자분한테 돈을 받을 게 있거든요. 안 줘. 안 줘요? 그러면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소해요. 걱정이니까. 차 제일 명일분 이제 벙차 그거를요 본인이 새차를 시켰어요. 그거랑 차라리 그냥 이렇게 끊을까 해서요. 엄청 큰 돈은 아니어로 보인다. 엄청 큰 돈은 아니어로 보여. 먹고 떨어지라고 끊어. 고소해 봤자. 그 사람이 줄 돈도 없고 형사고서도 안될 것 같고요 미안한데. 언니가 좋아서 그런 것 같은 거 있었던 거고. 남자 많이 안 만나봤어 우리 언니야. 당했다라는 거에 억울해서 미치지 말고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잡지 말고 그냥 내가 잠시 지나가는 바람에 그냥 내가 설레였었네 근데 그게 고통이었었네라고 생각하고 멈춰 먹고 떨어지라 그래 어차피 그들은 나중에서 언니한테 안죽게 한 거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똑같은 벌을 받게 돼 있어. 그 옆에 누가 있니 없니 우리 같은 사람이 있니 없니 말하지 말아. 언니랑 연관이 될 수도 없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도 값어치가 안 돼 보이고. 지금 와서 나를 봤지만. 그렇게 아닌 소리 갖고 떠드는 무당이 아니야. 겪어보니 어때. 난 아닌 거 아닌 거 해도 정확히 얘기해. 그지. 그지. 그면 지금 아닌 거라고 얘기하잖아. 응. 언니가 여기서 선생님 아니었어요 선생님인 거 같은데요. 아니 뭐 이랬으면 죽었어 오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지. 그지. 저기서 기다리는 동안 나의 어떤 행동 말대로 봤을 때. 그래 또 아니라고 인신 좋고 했으니까. 네. 근데 그 사람이 언니를 병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미 병들었구나 너는. 네. 어? 그런 거 같아요. 아픔이 헤어짐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다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고. 네. 미안한데. 헤어진 게 지금 뭐 이 남자뿐이니. 아니지. 그런데 이상한이랑 헤어지는 게 이상하게. 다른 분에 비해서.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왜 힘들까를 생각해. 모르겠어요. 그니까 저는 이제 헤어지면은 다 꺼내도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면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인연 아니야. 네. 이 년 아니에요. 그리고 못 끊는 이유는 언니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못 끊는 거야. 혹시 못 만날까 봐. 못 끊는 이유는 내가 나이를 먹어서 또 다른 사람을 못 만날까 봐.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그래 혹시라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혹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또 만날까 싶은데 이런. 그런데 뭐가 이루어왔니. 젊은 거? 젊은 거? 뭐가 행복했어. 그리고 이 사람을 잡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여 나는. 나이 어린 거? 그건 말고 뭐. 얼마나 본인을 외로움을 본인을 달래줬어. 잠시? 네. 혼자 살아도 무관할 거 같애. 난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 돈을 할 때 끊으세요. 이것이 언니한테 정신병으로 마음병으로 와서. 언니라든지 좀 효율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더 예. 뭐 씨 조금 있다가는 뭐가 씨였다 소리 들리게 했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인생을 이렇게 사냐고. 딱 봐도 모르겠어 머리를 알잖아 가슴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네. 그리고 뭐가 아쉬워. 뭐가 아쉬웠냐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건 뭔가 아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별 통보 받았다면서. 잘 됐네. 어 그리고 씨 팔아먹고 에이 핑계댈 게 없는. 오죽 핑계댈 게 없고 오죽 못난 놈이면은 우리 같은 사람 말을 가져다가 갖다 팔아먹고부터 여자친구랑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 보다 아주들.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신 차려 정신병 더 걸린다 너. 없는 것도 환상적으로 너 나타낼 수도 있겠다고 지금. 이렇게 인생 살라고 여태까지 살았어. 뭘 잘해줘서 뭐가 미련이 남아서. 어디까지 다 뺏기고 다 그런 다음에 미쳐갖고 미쳐 날뛰고 싶어. 이 정도밖에 강단이 안 된 여자야 아니라고 얘기하겠지. 인연이라서 못 끊어내 아니야. 미안한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진실로. 오늘 통보 받은 게 맞아. 오늘 통보 받았어. 그전에는.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어. 그전에 헤어졌다가 계속 썩었다가 계속 이게 반복이 됐었어요. 더 힘들었죠. ν